어, 내 휴대폰에 저장된 너의 애칭은? 어? 뭐야? 뭔데? 왜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봐, 저봐. 뭐라고 해놨는데? 옆집... 견? 아, 내가 그걸 바꾼다는 걸 깜빡해가지고. 그... 우리가 견성을 보이던 시기에 해놓은 거라. 그럼 강사일 씨는요? 뭐라고 해놨는데? 저, 저라 하지마. 저, 저라 하지마. 저, 저라 하지마. 저, 하지마. 어, 이거 봐. 이 격한만은. 끊어, 끊어. 어, 이 결마나 심하게 됐길래. 아니. 아... 내뿌가 뭘까? 스노프? 뽐끗? 곰돌이뿌? 아! 와이...뿌! 수고하셨습니다.